올해 부산에서는 관측 사상 가장 일찍 벚꽃이 폈습니다. 유례 없는 동아시아의 벚꽃 개화 속도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 때문입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건데요. 아시아 동쪽부터 유럽까지 이렇게 대륙 전체가 이상 고온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적산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적산 온도는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뜻하는데요. 3월 22일 기준으로 64도를 넘어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1년 45도를 이렇게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피는 봄꽃은 꿀벌 등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생벌은 땅 속에서 겨울을 나는데 땅 속은 바깥보다 늦게 데워집니다. 개화 시기와 꿀벌 활동 시기가 어긋나면 과실수의 수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양복 농가도 타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